우리의 첫 번째 끼 첫 끼야, 첫 끼 의미있게 근데 어떻게 나눠 먹죠? 일단은 하나씩 먹고 남은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샌드위치 가만 이거 잘 생각해 이 부분은 치즈가 아주 좀 촉촉하고 이건 좀 탄 부분이에요 그럼 형 욕이 없는 사람은 욕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양심 있는 사람은 아 형 우리께, 우리께 가위발면서 우리 그런 걸 하지 말자 먹자, 빨리 먹자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?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잠깐만 오!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? 왜 형 먼저 그러세요 가위바위보? 어? 왜 형 먼저 그러세요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아니, 먹어 먹어 괜찮아, 너 먹어 그 다음 형, 나 에이버 아, 부위를 고르는 건가? 네, 부위요 근데 어쨌든 나는 맛, 맛있는 거 먹어 와, 그걸? 야, 그 맛, 맛있는 거 먹어 와, 그걸? 드세요, 드세요 아, 그걸 이라고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자, 쭌니야, 쭌니가 이게 제일 와, 이거 한 입 간이네 이거 이런데로 이건 되는데도 나 이거 먹을게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됐어, 아니야 형, 우리 됐어, 됐어, 됐어 먹어, 너 뽑아, 됐어 형, 우리 됐어, 됐어, 됐어 먹어, 너 뽑아, 됐어 아, 이러면은 뒤에 고르는 사람은 그렇지 야, 딘딘, 야 치즈 제일 많이 좋아 먹지, 약자 진짜 사운드구, 사운드구 네, 진짜 같아 아, 이런 거 우와 아,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, 이게 첫 끼니라는 그런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, 원래 한 입인데 이거 아, 그런 거 근데 이 크러스트가 너무 바삭거리지 않아요? 근데 그건 너무 바삭거려 피자 세 조각 소스 4개 나이야, 그러면 피자 먼저 끝내요? 피자 끝내 형, 아까 가위밥을 이런 거 안 한다면서 형 형, 가위밥을 이런 거 안 한다면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형, 아까 가위밥을 이런 거 안 한다면서 야, 나도 좀 먹고살자 내 거 치즈가 없었어 쪼드렌드는 분 오케이, 오케이 가위밥이 버 아, 오케이, 오케이 종현이 먹어 됐어, 됐어,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 난 다 먹자 먹어 먹고 싶어, 먹고 싶어, 먹고 싶어 야, 종현아, 마시는 거 먹어 이거 쉐임이야 아까도 소다리 먹었어 종현아, 종현아 아무도 도용하네 아무도 도용하네 종현아 야, 그 옆에 딸려오는 거 바로 은혁이 형 줘 어차피 야, 잠깐만 이거 되게 가위밥이 버 여기서 우리 셋 중에 한 명 떨어지는 거예요 가위밥이 버 뭐지? 형,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, 이거 하나 제가 먹겠습니다 형님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우린 못 먹는 거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한 명 먹을 수 있어, 한 명 달아, 이거 먹어 아니, 나는, 나는 아니, 저 위가 작아서 괜찮아요 아니, 난 원래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반 나눠 먹자 하나, 둘, 이거 봐 하나, 둘, 셋 네가 이거 조금 더 몰라, 말라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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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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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이거 나눠 먹어야지 다들 이런 훈훈한 분위기로 가면 나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도스트 어떻게 가위밥이